돈 한 푼 없는 새끼 만나 맨날 돈 얘기 뭐 먹고 살지 걱정되지만 아무 일은 싫대지 그 바저치에 쭉 쌓아있는 실패지 독배려준다면 망설임없이 마시겠지 결국 귀갈된 건 돈 돈 얘기야 낭만이란 건 이미 오래전에 한 말간 얘기야 중요하지 않단 말이 나오는 넌 얘기야 그건 여전히 젊음을 간직한단 거겠지만 어느 순간은 왕타 별순간의 후회는 어느 쪽을 택하든 마주해야 하지 세상 노력하란 대우분이 사기꾼 적은 돈으로 많이 부려먹으려는 수작지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찬 사람 결국 주변 다 떠나가도 내 잘못은 아니란다 참 이상하지 그걸 알면서도 박해라 하지 않으련 그 아지비 그건 기반에 있지 상치 포기하지 않은 거 뿐 아직 남은 건 뭐냐고 파이팅 어차피 생결정은 타이밍 세상 끝난 것처럼 호도하는 개새끼들 어리버리하게 서있다 결국엔 다 뺏기는 대신에 난 챙길래 마올라 이건 내 적들에게 원행 알람 세상 끝난 것처럼 호도하는 개새끼들 어리버리하게 서있다 결국엔 다 뺏기는 대신에 난 챙길래 마올라 이건 내 적들에게 원행 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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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my own 텅근데 미바닥은 아니지 우리 집은 20층이야 떨어질 때가 마치 그러니 내 악몽 거의 항상 추락사임 제대로 못 자라보니 이유없는 볼만 쌓임 규칙적인 삶은 씨발 존나 갑갑해 일정표도 없으니 이게 맞는 답답해도 내가 나를 미치지 않으면 대체 누가 나를 밀어 솔직히 밀은 필요없어 애들들은 나를 계속 싫어해 그런게 존재하냐는 팩트 폭행만 그런 애들 없으면 난 못 버티니까 뭐라도 싫어하지 않으면 나 정신이 나가 결국은 다 먹고살자고 하는 일이잖아 난 그보다 좀 상승시향이야 가족끼라도 남기리라 다시 세상에라 손 좀 포고 이겨내리라 세상 끝난 것처럼 호도하는 개스키들 허리버리하게 서있다 결국엔 다 뺏기는 대신에 난 챙길래 마올라 이건 내 적들에게 원행 알람 세상 끝난 것처럼 호도하는 개스키들 너를 버리하게 서있다 결국엔 다 뺏기는 대신에 난 챙길래 마올라 이건 내 적들에게 원행 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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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야 할 시간이네 터널